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스요금과 통신비요금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두 자료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금 할인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대상자가 많다는 점인데요.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요금을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대상자의 42%가 국가유공자는 대상자의 15%만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중 무려 315만 명, 36.7%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는 더 커서 차상위 계층의 71%는 할인 혜택을 놓쳤는데요. 액수로 따지면 월 424억 원, 연간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들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일부 차상위 계층, 일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인데요. 대상자 구분에 따라 최소 6천원부터 최대 2만 4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경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월 이용요금의 35%를,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은 월 1만 1천원부터 최대 3만 3천5백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 내에서 청구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 할인 혜택도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상 수급자나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은 매달 1만 6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할인 제도가 있지만 정작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요금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통신비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고,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고객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손쉬워 보이지만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이 통신사 고객 상담이나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에 접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대상자들이 할인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 신청이 어렵고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과제 중 하나였던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을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을 없게 하자는 취지의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몰라서 못 받았던 보조금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오프라인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혜택을 못 받는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